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실패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월세, 전체, 자가 순서로 주택의 유행을 바꿔가는데 그 사람들은 소유의 시대는 가고 임대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광폼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집권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공공은 선한 것, 사형은 악한 것 그런 생각이 아주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 본성을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 본성을 뜯어 고치려고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문 대통령 얼굴은 현수막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후보자 지지도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도가 지지도가 폭락했다는 이야기죠. 그 폭락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공공에 대한 환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 집안의 가장이든 작은 가게를 하든 큰 기업을 하든 간에 두 가지를 아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잘 벌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잘 쓰는 것.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돈을 쓰는 면에서는 거의 99%가 아니라 100% 정도가 자원 낭비로 결국은 귀결되고 말죠. 공공 알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게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원 낭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래에 포퓰리즘으로 망한 국가를 대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딱 정해져 있죠. 가격 통제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공기관 늘리고 공짜 배급하고 그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4월 4일 날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만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한 그런 규모가 8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추 1년에 100조 원 정도를 세금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재원을 아껴 쓰고 잘 쓰려고 하면 민영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들로서는 이런 정책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자아정부든 우정부든 관계없이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한다. 그런 대원칙 하여서 모든 것이 돌아온 거죠. 문정부들로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공공기관에 지원한 돈이 87조 8392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매년 100조 원 그 이상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공기관 총 수입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1%에 달했다는데 11.2%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딱 1년 만에 1%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 정규직 도입 제도 같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정부가 가장 잘하는 건 뭔가 하니까 세금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대상을 큰 폭으로 확장해 나온 거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66조 2427억 원이었으니까 4년 사이에 20조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기업 36군데의 평균 이익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2016년 14% 2019년 5%로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방만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폭만큼 세금을 집어넣는 일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단기 수익이익률의 비중은 2016년에 6.1%에서 2019년째 0.9%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 부채는 2016년에 363조 원에서 2019년에 388조 원. 그러니까 공공이란 단어를 떼어낼 수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은 공공이란 기관들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원을 낭비하는 일은 일상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낭비하고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걸 강조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공공임대는 좋은 거다. 공공알바는 좋은 거다. 공공이란 그 글자에 대한 환상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됐지만 공공임대주택정책은 포기할 의상이 전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싶은데 임대에 계속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이란 것은 거의 100% 재원 낭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경제상식을 위반한 대가로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4월 5일날 사과한다고? 것과 속의 차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안용주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책이라고요? 아닙니다. 24번에 걸친 고의적인 정책이고 부동산을 폭동시켜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사닥다리를 절단시키고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몰고 유주택자들은 폭탄 정시의 국가통제식 통지공개념 공작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아주 센 이야기를 안용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는 악의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이념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무지 때문에 공공에 대한 그런 집착이 생기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참 전세금 제도도 경제적 논리로 보면 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자가 소유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제도였는데 그것도 결국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월세 제대로 내몬 건데 월세는 자연스럽게 전세에 비해서 주거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용주 씨 말씀님처럼 그만큼 자기 집을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리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문 대통령도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란 단어를 참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안용주 님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나면 또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